41. 유압장치에서 유압의 제어방법이 아닌 것은? 1. 유량제어 2. 방향제어 3. 속도제어 4. 압력제어 정답은 3. 속도제어 42. 그림에서 요동형 액추에이터의 기호는? 정답은 3. 43. 유압장치에서 일일 정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1. 호스의 손상과 접촉면의 점검 2. 유량 점검 3. 이음 부분과 탱크 급유구 등의 풀림 점검 4. 필터 정답은 4. 필터 44. 밀폐된 액체의 일부에 힘을 가할 때 맞는 것은? 1. 홈 부분에만 3개 작용한다 2. 모든 부분에 다르게 작용한다 3. 모든 부분에 같게 작용한다 4. 돌출부에는 3개 작용한다 정답은 3. 모든 부분에 같게 작용한다 45. 유압실린더의 숨 돌리기 현상이 생겼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시간의 지연이 생긴다 2. 피스톤 작동이 불안정하게 된다 3. 기름의 공급이 과대해진다 4. 서지압이 발생한다 정답은 3. 기름의 공급이 과대해진다 46. 유압 펌프 관련 용어에서 GPM이 나타내는 것은? 1. 복동실린더의 치수 2. 개통 내에서 형성되는 압력의 크기 3. 흐름에 대한 저항 4. 개통 내에서 이동되는 유체의 양 정답은 4. 개통 내에서 이동되는 유체의 양 47. 유료화재 진화시 가장 알맞는 소화기는? 1. 분말 소화기 2. 가스압 작동수조식 소화기 3. 물 소화기 4. 산알칼리 소화기 정답은 1. 분말 소화기 48. 다음에서 가스 용기의 도색으로 모두 맞는 것은? 기역, 산소, 녹색 니은, 수소, 흰색 디귿, 아세틸렌, 노란색 정답은 1. 기역, 디귿 49. 세척 작업 중에 알칼리 또는 산성, 세척류가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 제일 먼저 조치 방법은 1. 먼저 수돗물로 씻어낸다 2. 알칼리성 세척류가 눈에 들어가면 붕산수로 중화시킨다 3. 눈을 크게 뜨고 바람 부는 쪽을 향해 눈물을 흘린다 4. 산성 세척류가 눈에 들어가면 알칼리성으로 중화시킨다 정답은 1. 먼저 수돗물로 씻어낸다 50.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적당치 않은 방법은 1. 힘센 사람과 약한 사람과의 균형을 잡는다 2. 약간씩 이동하는 것은 지렛대를 이용할 수도 있다 3. 장갑에 기름을 묻히고 든다 4. 가능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다 5. 복스렌치를 오픈핸드 렌치보다 많이 권장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1. 다양한 크기의 볼트와 너트에 사용할 수 있다 2. 가볍다 3. 볼트와 너트 주위를 완전히 싸게 되어 있어 사용 중에 미끄러지지 않는다 52. 육각 볼트, 너트를 조이고 풀 때 가장 적합한 공구는 1. 플라이어 2. 드라이버 3. 바이스 4. 복스렌치 정답은 4. 복스렌치 53. 가스장치의 누출 여부를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1. 분말 소화기 사용 2. 냄새로 감지 3. 소리를 감지 4. 비눗물을 사용 정답은 4. 비눗물을 사용 54. 운반 작업에서의 일반 지침으로 가장 오른 것은 1. 운반차는 가벼울수록 안전하다 2. 인도에 가까운 곳에서는 빠른 속도로 벗어나는 것이 좋다 3. 손으로 물건을 옮길 때는 구태여 보조기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4. 운반차는 항시 도로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답은 4. 운반차는 항시 도로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55. 건설기계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주행 시 작업장치는 진행 방향으로 한다 2. 주행 시는 가능한 평탄한 지면으로 주행한다 3. 운전석을 떠날 경우에는 기관을 정지시킨다 4. 후진 시는 후진 후 사람 및 장애물 등을 확인한다 정답은 4. 후진 시는 후진 후 사람 및 장애물 등을 확인한다 56. 건설기계의 점검 및 작업 시 안전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엔진 등 중량물을 탈착 시에는 반드시 밑에서 잡아준다 2. 엔진을 가동 시는 소화기를 비치한다 3. 유압 계통을 점검 시에는 작동류가 식은 다음에 점검한다 4. 엔진 냉각 계통을 점검 시에는 엔진을 정지시키고 냉각수가 식은 다음에 점검한다 정답은 1. 엔진 등 중량물을 탈착 시에는 반드시 밑에서 잡아준다 57. 가스배관과 수평거리 몇 센티미터 이내에서는 파일받기를 할 수 없도록 도시가스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가 1. 30 2. 60 3. 120 4. 90 정답은 1. 30 58 다은 중 가스배관용 폴리에틸랜관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지암해설용으로 사용된다 2. 도시가스 고압관으로 사용된다 3. 일광, 열, 충격에 약하다 4. 부식이 되지 않는 재료이다 정답은 2. 도시가스 고압관으로 사용된다 59. 도로에서 굴착 작업 중에 154kV 지중 송전 케이블을 손상시켜 누유 중이다 조치 중 맞는 것은 1. 헝겊, 튜브 등으로 감아서 누유되지 않도록 조치 후 계속 작업한다 2. 신속히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기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신속히 되메운다 4. 미세하게 누유되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은 2. 신속히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60. 전기 관련 단위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3. 볼트, 주파수